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사목구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호입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지 고발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시를 이렇게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들 가운데 병자를 세워놓고 공공연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전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 자유로우신 모습이 참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신 그분 그래서 당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으시고 힘들다 울고 외치는 이들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분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처럼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단호하셨죠. 그분의 이런 당당함, 자유로움은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의 표현입니다.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내적인 일치 안에 계셨고 이어서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성당에서 주일학교 함께 하다보면 부모님들과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자모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어머니들하고 함께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일하느라 힘들지 또 아이들 이것저것 보살피느라 너무 힘들텐데 정작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자식이 어디가 아프다 또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엄마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미 말씀드렸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이세요. 당신은 힘들고 또 쓰러지셔도 혹여나 다른 양들 한 마리라도 잃으실까봐 또 걱정하고 기다리시고 찾아 나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죠. 또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다른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시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루하루가 매일이 안식일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특별히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지낼 수 있도록 좀 묵상하며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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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